네 해석코리아 2021 이제 3부 국제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인사드립니다. 김경리 아나운서입니다. 3부 국제세미나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익식품 안전관리제도 및 국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등 5개국의 식품안전 운영체계를 공유하고 또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세계 주요국들이 어떠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히 K-푸드를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3부 국제세미나 이끌어주실 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염경진 교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염경진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바이오융합과학부 식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한국영양학회 평생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식품 분석 및 영양생화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3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부 국제세미나 좌장을 맡은 건국대학교 염경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기원 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부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 및 COVID-19 이후에 식품안전관리 동향 공유와 국제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서 미국 미시간주주립대학, 캄보디아 동물보건생산청, 일본의 후생노동성 그리고 중국의 햇섭 인증기관인 인터텍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모시는 우리 연사분들이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바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과 김천수 연구관님입니다. 그럼 김천수 연구관님의 글로벌 식품규제정책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 연구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식품규제정책 동향 중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우리 처와 인증원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증제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개요현황 그리고 대응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가인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다들 잘 알다시피 식품의 기준이 규격을 조화롭게 만드는 국제기구입니다. FAO와 WHO 합동으로 운영되는 정부관 기구이고요. 1962년에 설립돼서 1963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식품청과물 분과회의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FAO, WHO 모든 회원국과 준회원만 회원국 가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188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고 1개 회원기구가 참석하고 있고 참관인으로 국제식품안전협회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코덱스의 목적은 코덱스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원활한 국제간 식품교육을 도모해서 공정한 무역 관행을 확보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되었는데요. 두 번째는 일단 정부 또는 비정부가 마련한 기준교육을 조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 조화롭게 된 것을 문서화한다. 문서화한 것을 개정 또는 변경한다가 코덱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덱스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가가 코덱스에 참여하는 어떤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덱스의 기준은 식품 무역에서 유일한 국제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교육이 잘 설정이 돼야지만 자국에 유리한 기준 설정이 되면 자국 산업 육성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의 규격은 이미 코덱스에 많은 기준교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기준교육을 설정할 때 또는 우리나라가 기준교육을 설정할 때 어떤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떤 위의 평가라든가 위의 관리를 할 때 상당한 시간이라든가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덱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어떤 기준교육이 논의되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교육에 또는 수출에 방해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덱스의 구성 및 조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회가 있고요. 총회 밑에 일반과제분가위원회와 식품별분가위원회 그리고 지역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일반과제분가위원회는 한 10개 정도의 분가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별분가위원회는 지금 휴회 중인 분가가 많아서 지금 한 4개 정도 분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역조정위원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 6개 지역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항생제뇌성특별위원회는요. 올해 임기가 종료되어가지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코덱스 총회는요. 코덱스 최고의 의상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회의가 개최되고 올해 11월에 44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대부분 상정된 코덱스 기준규격에 대해서 최종 채택을 하거나 신규작업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이사회는 코덱스 총회의 사이사이에 매년 개최가 되는데요. 총 현재까지 81차례가 개최가 되었고요. 코덱스 위원회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규격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규격의 지침 및 설정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텝 1은 우선 총회에서 이 기준규격이 논의가 필요한지 승인을 하는 단계고요. 스텝 2부터 가가지고서는 각각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기준규격을 가지고 스텝 2, 스텝 3, 스텝 4까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초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텝 5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규격안을 논의를 하고 규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면 6단계, 7단계, 8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 규격으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보통 또 6단계, 7단계를 생략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코덱스 기준규격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코덱스 기준규격의 원문은 코덱스 홈페이지에 저렇게 잘 나와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식품안전나라의 코덱스 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문서는 총 3가지 형태의 문서로 나누어집니다. 지침, 그리고 실행규범, 규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실행규범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규범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지켜야 될 구성원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75개의 규격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준할 수 있는 원칙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이런 규범이나 또는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를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총 79개의 지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총 224개의 규격이 있는데요. 식품별로 기준규격이 대부분 다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의 각 분과위원회별 지침 현황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생분과에 대해서 보시면 식품 내 리스테리아균 통제를 위한 일반 위생원칙 및 적용 지침 그리고 식품 내 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일반 위생원칙 및 적용 지침 등이고요. 농약분과위원회도 보시면 우수 실험실 기준에 대한 지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시분과, 동물용의약품 분과, 오염물질 분과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 잠깐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실행규범인데요. 실행규범도 오염물질 분과, 위생분과 등에서 많은 실행규범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완전관리 지침을 정할 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격인데요. 현재 이 규격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있는 규격만 살짝 표시를 했는데 이 외에도 식품별로 기준 및 규격이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이 규격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보면 총칙에 일반 원칙이 있고요. 일반 원칙에 보면 우리나라에 기준 규격이 없을 때에 코덱스 기준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고 시험법 또한 시험법이 없을 때에는 코덱스 기준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기준 규격을 조금 자세히 보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리할 때에 코덱스에는 이런 기준이 있고 식품공전에는 이런 기준이 있구나 또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의 공전에 보면 대부분 다 코덱스 기준 규격 수준으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참고는 하시되 혹시나 또 없는 기준 규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덱스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개최된 코덱스 회의는요. 일반 원칙 분과, 오염물질 분과 등 해가지고 12개의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또 집행이사회 그리고 코덱스 총회가 화상회의로 모두 개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고 총회만 개최됐었는데 올해는 나머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4차 총회 결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올해 11월 18일부터 15일, 17일, 18일 해가지고 개최가 되었고요. 의장단 선거부터 코덱스 문서 채택까지 총 12개의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는 의장 1명, 부의장 3명, 그리고 집행이사회 지역대표 3명이 신규로 임행되었는데 코덱스 의장단은 한 번 선거가 되고 나면 2년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3년간 그런 기간 동안 의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장에는 영국의 스티브 워렌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으로서는 칠레, 케냐, 뉴질랜드의 부의장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항생제 뇌성위원회의 두 국제 규범이 최종 채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뇌성 최소화 및 확산 방지 실행 규범 개정 작업이 승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감시 가이드라인 재정 작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 문서로 발간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으로 항생제 뇌성 공과위원회의 임기는 올해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총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준 규격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8단계 최종 채택된 것이 23건이고요. 5단계 5건, 신규 작업 7건이 승인이 되고요. 그 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초콜릿 내 카드뮤 기준이 8단계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되었는데 코코아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30% 미만, 30%에서 70% 사이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나누어서 정해졌습니다. 30% 미만에서는 0.3ppm으로 카드뮤 기준이 설정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기준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코덱스가 기준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섭취량 근거한 위의 평가를 해야 되고 위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기준 규격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0.3ppm이 됐을 때 우선은 섭취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0.3ppm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부적합률이 한 3% 정도라고 봤을 때 0.2로 했을 때는 약 10% 이상 부적합이 났기 때문에 0.3ppm이 기준 규격으로 설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도 0.7이냐 0.6이냐에 따라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 부적합률을 근거로 0.7ppm이 기준 규격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어 내 디프로 벤주론이 cppb로 기준이 설정이 됐는데요. 일단은 연어의 디프로 벤주론은 그간에 이제 몇 년 전에 연어에서 구충 살충제를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의 계기로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진의 할키놀, 그 다음에 산삼, 인삼, 녹축액에서 사이포메트린 등의 농약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기준 규격이 다 성공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요. 소의 신장이나 간 근육의 질파테룰 문제도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 질파테룰이라는 것은 항균제이면서도 성장축진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규격이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이 기준을 설정할지 설정하지 말지에 대해서 미국이라던가 EU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기준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 쪽의 입장으로는 기준 규격이라는 것은 과학에 근거한 기반으로 기준 규격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유럽 외에 일부 국가들은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항생제 목적으로 사용이 명확해야만 기준이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질파테룰 같은 경우에는 성장축진대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 목적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 설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별도의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 총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식품, 신소재 식품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새로운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포배양식품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발견된 해조류도 있을 수도 있고 식물성, 대체 단백식품, 곤충식품 등이 다 새로운 식품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분과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이것도 논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분과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국가위원회에서 새로운 식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덱스 창립 6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간에 우리나라가 코덱스에 참여하면서 대형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코덱스에 참여하면서 코덱스 뉴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매달 코덱스 회의는 개최되고 있으니 그 코덱스 회의에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한번 작성해보자고 해서 매달 뉴스레터가 발간되고 있고 1년에 한번 11, 9번 정도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 규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코덱스 의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의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 의견을 묻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의장국은 저희가 옛날에 2004년부터 6년까지 아시아지역조정관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황생대 대성특별위원회 의장국을 했었는데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국장, 그리고 만두, 연립밥 등이 지금 아시아지역 규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해가지고 기준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 규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간에 업계에다가 의견을 많이 요청을 했고 업계에서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충분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기준 규격이 잘 만들어질 때까지 업계에 많은 요청을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덱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에는 전담 책임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분가라고 생각하는 식품위생분과, 오염물질분과, 시료체질 분과, 영양 및 특수용도 분과, 동물용품 분과, 농약잔류분과에 대해서는 전담 책임관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6명의 전문위원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덱스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의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드렸는데 올해는 첫 번째 해였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은 성과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조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인증제도인 해석제도를 가지고 GFSI 요구사항을 추가해서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의 제조업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GFSI의 기술 동등성을 승인받겠다. 그래서 유통단계에 진입되는 것을 조금 도와주겠다라는 제도였고요. 첫 번째 1단계는 이미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지금 2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GFSI하고는 올해 12월에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기술 동등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지침은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평가 기준까지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GFSI랑 협의를 하고 우리가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시범 사업을 적당히 잘해서 기술 동등성을 받는 것까지 추진을 잘 할 예정입니다. 수출식품 안전성 검사제는 유통식품이 유통업계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선은 제조업계에서 통관 단계를 지날 때에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주겠다는 의도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약 17개 업체에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해가지고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주로 수출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상대국의 기준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안전성 검사는 어떤 기준교육을 검사하는지 안전성 기준교육에 따라서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식약처와 인증원이 같이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까지는 7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검사 제도가 수행될 거기 때문에 많은 참석을 부작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 연구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코덱스의 최신 동향 그리고 식품안전국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질문들이 사전 등록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증제 사업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수출량이 많은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수출을 원하는 업체가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설명회 아마 매년 연초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월 달에 설명회를 할 겁니다.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식약처와 인증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업계의 신용등급이라든가 수출실적, 인증제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수출의지까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서 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들으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 신청해 주시면 엄중한 신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수 연구가님 이렇게 잘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연사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식품법규 연구소 겸임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스컷 해스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스컷 해스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시간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컷 해스컬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한 미국의 식품법률 규정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품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식품안전현대화법안 또는 피스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 피스마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팬데믹이 어떻게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식품 무역에 영향을 미쳤는가 또 이것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 목표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피스마가 어떻게 전염병에 영향을 받았는지 피스마가 무엇인지에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HARP-C와 HACCP이 어떻게 다른지 HACCP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HACCP위원회가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HARP-C와 HACCP이 어떻게 다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추적 가능성 또 규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이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서 미국 방향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모든 주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이력 추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식품을 들여올 때도 식품의 이력 추적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또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변화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큰 변화가 FISMA 관련돼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ISMA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식품안전현대화 법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국의 식품 제조 관행에 기초한 부분은 굉장히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CFR 파트 117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업계 같은 경우에는 파트 17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현재 우수 제조 관행 같은 경우에 독립물성 식품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는 영역은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주요 부분으로서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동물성 식품 그리고 또 인간이 섭취할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봐야 될 게 외국의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FSBP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다양한 분들께서 FSBP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정부가 이 FSBP 관련돼서 규제를 바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분들께서 흥미롭게 생각해 주실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제가 적어놓은 노트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USDA와 FDA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식품 규칙, 동물식품 규칙, FSBP 규칙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각각의 지침 같은 경우가 바로 FDA에서 관리하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기록부터 그리고 예를 들면 코로나가 식품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련을 했던 그런 과정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런 식품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될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네, 여기 적힌 내용이 바로 저희 베트남의 동료들 또 한국의 동료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국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업체로서 완제품 또는 원료, 원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전에 미국이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을 한 이후에 저희 검역관이 검증을 하고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검증을 하고 그 검증 이후에 검사에서 확정을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변화가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급업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으로 식품을 들여오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식품의 약 40%가 미국 자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밖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FSVP에서 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질문 세션, Q&A 세션에서 이 부분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요. SF 또는 FSVP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인간 또는 동물이 섭취할 식품이 모든 적용 가능한 FDA 안전표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훌륭한 고품질의 식품 기준과 그리고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국가 중에서 이런 엄격한 식품 관리 기준을 채택하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이 출처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을 확인을 해야 하고 식품 안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안전 접근 방식을 적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방 통제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DA가 살펴보고 있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만큼 정확하게 규정을 잘 지키는 국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FDA가 살펴보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두 개의 URL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링크를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에서 SVP 관련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가 끝나고 제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장표를 띄울 거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나열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알러지원이 적혀져 있습니다. FDA에서 정말 크게 문제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FDA에서 피스마를 통합하고 하나로 합친 이유가 바로 저희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또 수입하고 있는 제품에서 알러지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실태가 보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피스마라는 것이 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원료 때문에 피스마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헬스업은 제가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헬스업을 가르치고 있고 또 헬스업의 지난 20년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왔는데 저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지난 23년간 아주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마와 더불어서 HARP-C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HARP-C는 헬스업을 대체한다기보다는 헬스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역할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준 모두 아주 훌륭한 우수한 식품 안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경우에 헬스업이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HARP-C가 들어와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차이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무조건 HARP-C가 대체한다 이렇게 교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요. HARP-C를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개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가 또 산업체에서 HARP-C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완벽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경이 없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시스템을 한 장표로 테이블로 놓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내용입니다. 캐스퍱은 어떤지 HARP-C가 어떤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HARP-C 시스템을 들여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총체적인 범위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품안전현대화법, 군대화법을 보시면 HARP-C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해석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저희 국가자문위원회에서 HARP-C를 권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식품 미생물 기준에 관한 대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이슈들, 문제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HARP-C는 그냥 이런 단순한 내용들 또는 알러지원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한 단계 나아간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학심사항이라든지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목록을 읽어보시다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좀 장단점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HARP-C는 HATS업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표지를 보고 그리고 소매 업체, 또 검역관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FDA는 육류 해산물, 그리고 주스에 대해서만 이거를 의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행이라든지 실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다학제적인 팀이라든지 연구 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HARP-C의 장점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재평가가 기간이 매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덜 번거롭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죠. HARP-C는 지금 식품 안전 문제를 다루고 그냥 기본적인 CCP를 다루는 것보다 더욱더 훨씬 넘어가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의 장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ARP-C에서 이 프로세스 단계를 보면 이 HATS업에서는 프로세스 단계 자체를 보지만 HARP-C는 규제 자체 그리고 계획의 표준 또 지침 이런 문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HARP-C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방식도 HARP-C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HARP-C의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위혜 요소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ARP-C는 당연히 그 위혜 요소를 조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더 광범위한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 다른 조건들이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통제 방법을 어떻게 학제화했는가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P 자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직원들의 위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생을 교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외국의 이런 공급업체들이 저희 HARP-C를 통과하는데 평가 중에서 많이 탈락하고 있는 부분이 위생 교육이라든지 또는 환경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서 탈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 방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라고 있는 부분인데요. 얼마나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가 한계 수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내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HATSOP과 굉장히 비슷하게 시정 조치를 수립을 했는데요. 이 HARP-C에 관련돼서 HATSOP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리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로 조금 소규모로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HATSOP에는 다양한 경우에 뭔가 적절한 리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토콜에 포함이 되어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유리라든지 금속 파편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독성 물질이라든지 알러지 원이 포함될 경우에 어떻게 리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FDA 입장에서는 리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냈고 그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특정 시설이 제대로 된 측정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저희가 배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바로 이거는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FDA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록은 올바르게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록을 꼭 보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소에서 시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가 들어오든지 감독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더욱더 감사가 철저하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잘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을 잘 해놔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신은 3년마다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움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위험이 있죠. 물리적인 위험, 화학적인 또는 생물학적 위해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라든지 천연독소라든지 농약의 잔류문이라든지 기생출흥이라든지 알레르기 원이라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지 않은 식용색소 첨가물이라든지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수입 식품 같은 경우에도 자연 발생 또는 위험, 의도하지 않은 위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품에 수의학적인 약물, 잔류물이 있거나 또 항생제 내성이 있거나 그런 식품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는 식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하브시가 잘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주요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주요 통제점과 그리고 제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루고 있죠. 그렇지만 하프시는 예방적인 통제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서의 통제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통제 단계가 들어와 있는 목적은 바로 식품의 안전을, 안전에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또는 이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A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브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점을 보면 예방과 통제에 더욱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위험 기반 결정 요소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기반, 위험 요소 기반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식품 안전 또 연방 규정이 어떻게 활용돼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모든 식품 관계 업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되었든 아니면 EU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식품 업체든 관계없이 이 식품 추적성 규정 또는 다시 말해 FISMA 제204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가 더욱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FDA는 이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농장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소비하는 식탁까지 추적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몇몇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바로 1990년대 광호병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광호병이 기존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였고 또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던 문제였어요. 그렇게 광호병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제대로 된 추적 가능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역추적 시스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는 예를 들면 식물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콜라이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리스테리아에 대한 같은 채소와 관련된 문제 또는 살모넬라균 같은 문제들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실제로 치즈 관련 식품에서 많이 꼼꼼하게 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즈마의 초안을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똑똑한 식품 스마트 규제 프로그램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추적을 확보를 해서 여러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고 이와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즈마의 제 204호를 보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록의 보관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역추적성입니다.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 기록이 보관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식품에 대해서 제품을 역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동물 생산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요건들을 여러 가지 면면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다른 규제들도 있고 조항들도 있지만 피즈마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수입, 수출과 관련돼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식품 이니셔티브를 보면요. 이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참가하시는 모든 참석자분들께 이 URL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규정이 여러분들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섹션 204라고 하는 204조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서류 작업이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4배 정도의 문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규정에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죠. 지금 FDA가 규제하고 있는 추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식품들을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치즈도 있고요. 또 하드치즈도 있고요. 또 달걀도 있고요. 오이, 그리고 식물들, 채소류, 그리고 또 한 열대 과일도 있고요. 일반 과채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각각의 식품 항목들이 식품 추적성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어류입니다. 각각류라든지 연체, 동물류, 폐류, 홍합, 조개, 굴, 랍스터, 꽃게, 가재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훈제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추적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우선순위로 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추적 이벤트 그리고 주요 데이터 요소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식품의 투명성을 바라보는 제 생각에는 업계 내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유행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이력의 추적 목록에 있는 제품의 발생이 몇 개가 있었고 리콜이라든지 회수가 몇 번이 일어났고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또 두 번째로 주요 데이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언제 생산이 되었는지 위치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한국 내에서 생산이 되었다. 그럼 구체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제품이 갖고 있는 코드는 무엇인지 지금 많은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생산 코드라고 할까요? 이런 번호 넘버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수량이라든지 롯드 또 비즈니스적인 식별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핵심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적혀 있죠. 예를 들면 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재배가 되었는지 어디서 먼저 공급망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리콜을 진행을 할 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제품이 건강에 좋은지 또는 비위생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언제 처음으로 운송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배송의 출발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FDA는 일단 첫 번째로 누가 받았는지 를 보는 것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시금치를 배송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시금치를 처음으로 가공하기 전에 누가 받았는지를 봅니다. 처음으로 해당 원재료를 받은 업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국의 남쪽 지방에서 왔는지 아니면 서쪽 지방에서 왔는지 구체적인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신하는 업체가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팩트 시트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맨 아래에 제가 이렇게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품 수령 또는 육류랑 생선 생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 발표가 몇 분만 남았습니다. 너무 제가 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음식 프로세스 또는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식품이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식품이 형태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라든지 쌀을 통해서 반죽을 만들고 아니면 쿠키를 만들고 이런 변형 과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피스마 관련돼서 크게 변화를 한 부분이 피스마 때문에 식품 안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 가공에 있어서 어떻게 운송이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 또 FDA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피스마를 도입을 하면서 감시 과정에서 FDA가 할 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가 여러 번 검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피스마의 추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 이 부분이 더욱더 쉽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강의는 마쳤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참가자들한테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검사에서 FSVP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FSFS고 지금 VP는 자주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FDA에서 쓰고 있는 FSFVP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두었어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일단 책임성 있는 수출, 책임성 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신뢰성에서 SFVP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을 생성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직원을 어떻게 교육하고 위생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FDA에서 시설을 실사할 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 훈련이 중요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엔트 시키는 국가 또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FDA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오만하다, 거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FDA는 자기가 원하는, 보고 싶은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이 중요하고요. 또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아마 투명성, 또 트레이스백이라고 불리는 역추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꼭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턱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흐름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예방책이 무엇일까요? 이 예방책은 바로 계속해서 개개인, 직원들을 미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된 핵심 리더들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매일매일 기록을 보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기록 보관을 잠시 강조를 못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업자들의 식품을 수입하기를 원한다면 기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기록 보관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들을 저희가 비난하기에 앞서서 저희 미국에 있는 식품업체들도 기록 보관을 너무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당연히 2021년에 현장 점검 횟수가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정부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검사 모드, 감시 모드로 돌아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나오고 있고 또 다양한 논평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해외 출장과 여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제가 관계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 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왜 취소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가 어떤 빈도로 이루어지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하단에 URL을 적어놓았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분명히 방법도 있고 또 계획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기존의 일반 규칙적인 정규 검사로 특정 식품 유형에 맞는 시설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연방정부에서 듣는 게 더 많은 검사관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파견이 될 그런 검사관들이 있을 거고요. 정말 이제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FDA 식품검사관이 되고 싶다면 이것도 좋은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쉽게 답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메일도 있고요. 하스케일14msu.ddu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14년 동안 일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온라인 수강도 하고 있어요. 또 FISMA에 대한 내용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코덱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동물 질병 또 동물성 제품 수입에 대한 과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글로벌 OIE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강 코스도 관심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장 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법률, 규정, 식품 정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 FR, IFR, OR, MSU로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수강 과목이라든지 강의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제가 규칙적으로 블로그도 하거든요. 식품법이라든지 식품 규제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물식성 식품에 대해서도 내용을 많이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가봤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들, 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하스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미리 선정된 질문에 대해서도 잘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다음 세 번째 스피커로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스피커는요. 캠보디아의 동물보건생상청 사무관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무관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동물보건생산총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치패더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 발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현재 서비스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동물성 질병에 관련된 관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인 규제 환경 그리고 유통과 수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검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북동쪽으로 라오스와 국정을 맞대고 있고 또 북쪽과 서쪽으로 태국으로 국정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저희 캄보디아의 국가 길이를 보시면요 그리고 크기를 보시면 18만 1035평방미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25개의 줄을 가지고 있고요 185의 5개의 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의 수는 약 1600만 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동물 가축수를 각각에 보시면 소 같은 경우가 275만 마리 버펄로가 물소가 52만 마리 돼지가 251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육류 생산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85%의 육류 수요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 육류에 대한 수요가 약 30만 톤이었는데요 저희 생산량을 보시면 약 25만 톤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85%의 수요가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검역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GDAH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수의약 서비스 또한 동물 생산 또 동물 질병 통제 인수 공통 전염병 또한 위생 조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과 규제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GDAHP는 저희 동물 수산부 산하의 행정 및 기술 전담 기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수의약 그리고 동물 생산 활동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기술과 규제 지원 분야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동물 건강과 생산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쿼터를 보시면 회계 부서와 국제 협력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 건강과 공중 보건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동물 생산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 확장과 법제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기관인 동물 생산 부서에서는 총 25개의 각각 주별로 대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물성 관련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소라든지 물소인 버팔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LSD와 FMD, HS, 블랙 레그랑, 안트렉스라고 하는 질병들이 관리되고 있고요 돼지는 ASF, FMD, CSF, PRS, 그리고 살모델라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HPA와 ND, 콜레라, 기관지염, 간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28일자로 동물 건강과 생산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동물 가축 관리에 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016년도에 10월 28일자로 제224조라고 하는 동물 건강 및 생산 지능 부서에서 동물 건강 및 생산 총 9구로 승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개정을 한 바가 있고요 또 2003년도에 3월 23일자로 동물 및 동물 제품 위생 검사에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07년도에 8월 24일자로 도축장 관리 및 육류 검사, 위생에 대한 조항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 2004년 1월 16일자로 동물 및 동물성 제품 통제를 위한 임시 건물소 설치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6년 1월 24일자로 동물 관련된 전염병 목록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한 2007년 4월 11일자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지역에 대해서 문서화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떤 구역들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더욱더 취약하고 발생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입과 유통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또 라이센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캄보디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익과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증명하기 위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 건강 그리고 생산 총국에서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마프, 저희 동물수산부에서 승인을 난 다음에는 GDAHP라고 하는 관련 기관이 구체적인 리퀘스트와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GDAHP를 거쳐서 다시 한번 그 위기관인 수산부에서 승인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첨부되어야 될 문서가 기술 문서 그리고 GDAHP에서 각각 수입별로 허가 문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각각의 검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도착 전에는 일단 도착을 했다는 것을 수의사 검역관한테 알려야 됩니다 적어도 운송 일자, 수입 일자의 일주일 전부터 어떤 게이트로 어떤 동물의 종류가 유통이 될 것인지 수량이라든지 수입 관련된 위험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되면 각각의 입구에서 검역관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위생검사를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 모든 음성일 경우에는 위생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이 관련된 문서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으면 재고를 고려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국제협력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상품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축 제품 운송에 동물복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수입국 관세에서 세관 부분에서 검역당국 그리고 수의사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입과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대로 된 상품을 알리는 것이 저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가축이나 동물 제품들이 운송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라고 하는 내용들이 준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당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입과 그리고 검역당국과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물성 질병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수출입의 국경 관련해서 검역소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검역관들의 역량 강화 또 전문 업무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DB의 메콩강 지역 국경 간 가축 건강 또 가치사슬 개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가축의 건강 그리고 가치사슬에 관련된 기반 시설이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확장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가축과 축산물이 어떤 식으로 생산이 더 잘 되고 그리고 각각의 가축들의 건강을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바로 더욱더 나은 공급, 더욱더 나은 건강,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확실히 하면서 어떻게 축산물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목표로 저희가 개발 계획을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전반적인 국가 내, 국경 내의 가축의 건강과 질이 그리고 가공품의 품질이 증대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모니터링이라든지 특허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위생을 측정하는 기준들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 캄보디아 축산물 안전위생 연구소의 설립 목적들도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페다 검역관님 이제 캄보디아의 수입식품관리제도와 국제협력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다 사무관님께 사전에 선정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캄보디아로 식품수출 시에 이에 대한 수출에 관련된 제도 정보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식품수출관련 부서나 관련 규정 정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1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Vida Face Mac 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검색창에다가 캄보디아의 가축 위생 관련된 내용을 써 넣으시면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를 검색창에다 넣기만 하시면 원하시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파일의 디렉토리 같은 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보 제공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서에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앱을 확인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국제협력사업 및 추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프로젝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하나는 캄보디아 농림수산식품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세계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에 시작이 되었고 아마 2025년도에 종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면요 식품 안전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식품을 수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검역을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위생기준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걸 각각 개발을 해서 앱을 만들 거고요 그 앱을 만들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육류, 가축 제품들이 저희 캄보디아에 들어올 때 더욱더 체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안전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5개년 계획이고요 이거는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ADB도 동일하게 2020년도에 똑같이 발족이 되었고요 2029년, 5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들로 하여금 식품 안전에 대해서 증대를 시키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축 생산품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국제 표준 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검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 관련된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거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축, 특히 염소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의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유용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last speaker 마지막으로 헷스업 인증기관인 인터텍의 엘렌 리 인증 매니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리 인증 매니저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은 중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예를 들면 중국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외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제가 발표를 드릴 순서가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인터텍이라고 하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헷스업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회라든지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국제 식품 무역을 더욱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반대로 저는 인터텍이라고 하는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저희 인터텍이 위치하고 있는 여러 지사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텍은 실제로 영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국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인증이라든지 시설물의 검사와 검수 그리고 예를 들면 TIC라고 하는 분야에서 글로벌 마켓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서비스 기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여러 국가들, 특히 선진국을 대상으로 여러 지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요 또 일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검사라든지 안전 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터텍은 지금 제 생각에는 체제 3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텍을 포함한 나머지 두 개의 회사가 세계 3대 회사로서 식품 안전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시험 인증 관련해서만 3만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라고 보시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실제로 식품과 관련돼서 여러 실험을 하시면서 인터텍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식품에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하드웨어를 발견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니폼이라든지 의류들을 입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정 자격들이 또는 기준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떤 정도로 인증서라든지 자격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한 결과 저희 인터텍이 갖고 있는 프로토콜이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50여 개에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 인터텍이 활용하고 있는 규제라든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식품 안전 규제인데요 중국 내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에는 이런 식품 안전 관리와 관련돼서 두 가지 큰 법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의 규제, 가장 큰 규제는 특히 중국의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무역, 예를 들어서 식품을 수취립을 한다고 할 때 적용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각각의 법안에서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메인 내용이라고 할까요? 주요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해석이라든지 CGP라든지 GMC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규정들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다시 넘어가서 중국의 식품 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건으로 하부에 설명을 해놓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안전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 지침들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특정 행정 처리를 할 때 식품 안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어떤 회사가 식품을 가공하겠다 또는 만들겠다,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요 식품 회사로서 어떤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식품 안전법에 모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요건들, 법적 규제 요건들은 모두 식품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기구를 활용을 하고 어떻게 위생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생 기준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요건들은 국내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적인 예를 들어서 수출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또한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적혀 있냐라고 하면 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해관총서 시행령 제248호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수익식품 생산기업 등록 관리에 대한 중국 세관총서령이고요 248호, 249호에 관련되어서 내년부터 무조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 가공 공장이 수출하거나 수입과 관련돼서 뭔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무조건 회사가 정부 당국의 등록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이 등록과 허가를 마치지 않고는 특정 식품을 외부 국가에서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국외에 있는 중국 기준에서 봤을 때 해외에 있는 그런 공급업체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하면 그 수입을 해온 원산지 국가의 공급업체 또는 공장 또는 식품시설도 저희 중국 정부 당국 내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CFC 관련된 HACCP 핸섭에 있는 기준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네 가지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제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혜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 있죠 이것이 올해 제안이 되어서 내년부터 무조건 의무화가 되게 되는데요 모든 규모 있는 식품 생산을 관여하는 기관들 또는 식품 수입과 수출에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들이 모두 따라야 되는 요건들입니다 어떻게 HACCP를 따르고 어떻게 인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부의 기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ACCP라고 하는 핫섭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핫섭에 관련된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푸드 체인이라고 하는 식품의 공급 체인 사슬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섭 인증에 관련된 최소 검사 요건, 감사 요건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HACCP, 핫섭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핫섭에 관련된 내용은 식품 관련된 기관에 모두 적용이 되고 그리고 PHEES, 한국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처럼 각각의 정부 당국에서 감사를 나가게 되고 또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는 HACCP, 핫섭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중국의 식품 업체에서 핫섭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아주 다양한 회사의 로고들이 있죠 이 로고 같은 경우가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식품 안전 프로젝트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된 식품 안전 인증 제도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모든 인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식품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도가 잘 적혀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중국의 정부 당국에서 아, 이 회사가 식품 안전 설계를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식품 안전 보호 관련된 허가증을 정부 당국에서 발급을 해주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증 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중국의 식품 업체들로 하여금 제품들의 수출입을 훨씬 더 잘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중국 식품을 또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국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FSAI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겠죠 GFSAI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식품 생산 회사들의 그런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각각 갖추고 있고 GFSAI에서 식품 안전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리스트 업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GFSAI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BGFSAI 계열의 표준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GFSAI를 좀 신청을 해봐라 라고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크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중국에서 생산된 식품들이 국제적으로 더 원활하게 통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해석 기반으로 한 모든 식품 인증들을 지원을 하고 또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중국에 들어올 때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허가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인기가 있고 또 보편적인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가 모아놓은 프로젝트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GFSAI에서 인증이 되는 거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보편적이고 식품 기업들이 잘 인정해주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BICGS라고 하는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IFS가 있고요 또 FSSC 22,000이 있고요 또 SQF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BRGS도 있고요 여기 내어 있는 모든 그런 로고로 보실 수 있는 식품 안전 제도들이 중국에서 특히 더 많이 좋아하고 보편적이고 수출입에 관련돼서 잘 인정해주는 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기업들이 많은 임직원들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기준에 대해서 요건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 구조 또는 공동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햇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햇섭도 저희 중국에서도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증 제도이고요 또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들었고 또 일본도 그렇다고 들었고 또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 플러스 1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인증 제도들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다 너무 다르고 또 스탠다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주체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GMP 요건들이 있고요 또 햇섭 요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PRP라든지 디펜스 컨트롤, 방어 조치라든지 아니면 조금 구체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인증 제도도 있습니다 PRP라든지 SSOP라든지 유럽과 북미에서만 특이적으로 적용하는 사회적인 소셜 요건들을 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임직원들의 복지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표준과 인증 제도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적인 모든 푸드체인이 농장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식탁까지 걸쳐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도살하고 있는 가공 농장부터 식품을 운송하는 부분 또 식품을 보관하는 부분 배송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푸드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하는 모든 서비스의 공급망 사슬에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식품과 관련된 중국의 전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와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식품 인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인증 제도들은 국제적으로 인증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는 인증 제도를 받게 되면 저희 중국의 식품 비즈니스 그리고 각각 기업의 식품 비즈니스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의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저희가 모두 각각의 많은 것들을 인증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하고 중복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이러한 회사들의 노고를 줄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서로 인정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권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GCP, 한국의 GCP, 필리핀의 GCP 이런 것들이 서로 인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각각의 기업 입장에서 아마 식품 인증에 관련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 개인적인 연락처입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여기 연락처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규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규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준수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연히 수출입과 관련돼서 개선 조치라든지 변경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중국에서는 무조건 중국 관계 뭐라고 할까요 부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수입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통제 시스템을 무조건 중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국 정부 당국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그렇게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분명한 요건들이 있을까요 그전에는 조금 더 불분명했다면 이제는 저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훌륭한 발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에도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클로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간 교류를 할 수 있게 한 연사분들하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국내 식품 안전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좌장을 맡으면서 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여러 관계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5개국에서 이렇게 국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정말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진행하시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오디언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경진 교수님 진행 원활하게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국제회의를 해외 연사들을 직접 현장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실시간 줌 연결을 통해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듣고 있는데요 수차례 리허설을 진행합니다만 현지 통신 상황이 좀 고르지 못해서 가끔 이렇게 연결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계 주요국의 식품안전 운영체계에 협력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해석코리아 2021, 1, 2, 3부 가득 채워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만났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화 및 안전한 키후드의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해석코리아 2021 이렇게 해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식 그리고 시상식 그리고 정책토론 마지막 국제회의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해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고요 또 식품안전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경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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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